앱 개발이나 이런 것도 도전해볼 수 있고 직무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한 그 문구가 가장 먼저 끌렸고 실리콘밸리 스타일로 팀 프로젝트 한다고 해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이 전공자들과 전공자들과 섞여서 코딩도 같이 하고 끝 진행한다는 그런 매력을 많이 느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거를 다른 팀원 채워주면서 서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발하는 사람 몇 명인 독주에 나가는 세계였고 제가 기존 공자이다 보니까 아예 경험이 없는 우회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꼭 웹 개발뿐만 아니라 디자인이나 아니면 IR 발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배워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여기 모인 19분들 모두 정말 자기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저 또한 조금 더 자극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든 도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보지 않고 미리 건너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참고 다니시면 꼭 좋은 배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